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용인시에도 신축빌라 공급이 없는데요 굉장히 괜찮은 매물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총 2개동 14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준층 외에 4층 복층 테라스 구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19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29평 복층은 55평 정도 사용하시면서 테라스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외벽도 튼튼한 벽돌로 지어져 있고요 내부도 시스템 에어컨하고 드레스룸까지 기준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구경 오시고요 단지에서 버스 정류장 7분 거리로 광주 시내권 그리고 용인터미널 쪽으로 노선이 있고요 에버랜드 쪽에서 나오는 광역버스가 사당 쪽 잠실 쪽으로 노선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계리 주변으로 제2경부 제2외곽순환도로 도로가 또 늘어날 예정이라서 4통 8달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옆으로 큰 숲세권도 위치해 있어서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부가 굉장히 튼튼해서 아주 오래 사셔도 좋을지 바로 저희가 영상 안내해 드릴 텐데요 편안하게 시청하시고요 또 편안하게 구경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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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